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가봐. 전화 오잖아. 너도 핸드폰 거나. 귀찮은 일 만들 필요 없어. 이럴 땐 대응 안 하는 게 수야. 내일 청아그룹 회장 취임식만 잘 끝내면 엄마가 다 정리할 수 있어. 어떻게? 말했잖아. 범인은 주회장이라고. 그러니까 은별이 넌 아무 걱정 말고 엄마만 믿어. 엄마만 알아듣지? 엄마만 알아듣지? 엄마만 알아듣지? 엄마만 알아듣지? 엄마만 알아듣지? 엄마만 알아듣지? 아멘